김장배추 심을 자리 학보 여기가 지금 노직고추 있던 자리인데요 노직고추를 뽑아버리고 여기에 김장배추를 심으려고 다 투숙장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직고추는 벌써 뽑고 김장배추 심으려고 구멍빵빵 비닐으로 쓰고 여기는 구멍이 왜 3칸이냐면 배추는 2칸으로 심을 거고요 가운데는 들여주는 자리 이렇게 해서 학보 김장배추 심을 자리입니다 모종 그래서 저도 텃밭에서 범부채꽃 구경하면서 범부채꽃 구경하면서 배추모종을 김장배추모종을 심었습니다 간격은 간격은 40cm 정도를 띄었고요 이렇게 40cm 정도를 띄어서 김장배추를 심었습니다 김장배추 올해도 한 100개 정도 해낼까요 김장 해놓고 나눔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고춧가루는 빻았는데 한 4말 정도 빻습니다 그래서 꼭 규경도 하면서 오늘은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고춧가루도 빻고 김장배추도 심고 1차 심은 겁니다 나중에 또 더 심을 겁니다 여기를 고춧대에 뽑아냈고 내가 금화규 꽃도 보면서 금화규 이제 배추모종 다 심고 금화규 꽃잎 딸 겁니다 영상 끝 김장배추 심는 날에 꽃 구경하면서 여기로 딱 인증선 남깁니다 금화규 꽃 예쁘죠 김장배추야 잘 살아라 짱 이렇게 심었습니다 영상 끝 파우새미입니다 텃밭농사 영농일지 김장배추 심은 날 이게 90일 배추로 심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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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